삼성전자가 PC, 노트북, 디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저소비전력 LPDDR 디램 기반 새 메모리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새 모듈은 기존 모듈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이 향상됐고, 교체나 업그레이드가 쉬워 차세대 PC, 노트북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PC나 노트북의 온보드 방식은 교체가 어려웠고, SODIMM은 전송 속도, 공간 효율화 등에서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 모듈은 제품 형태 등에서 유연성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교체나 업그레이드의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성장성도 박습니다. 새 모듈은 갈수록 커지는 초슬림 노트북 디램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으로 응용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